아니, 병실에서 선글라스 사는 사람이 어딨어? 내 일주일 있어, 마라야. 어머, 한결같다, 한결같아. 자, 이거 뭐 기분 내게 좀 쓰고 있어. 오, 멋있다. 그렇지요, 멋있죠? 쌀 어딨어, 쌀? 쌀? 밥 해주나 보다. 측석밥 돌려. 아니, 아니야, 밥을 지워야지. 밥을 짓는다고? 생쌀 없어? 밥을 지워주려고 그러는 거야? 근데 저 저기로, 잠깐만. 아니야, 아니야, 말로 해줘. 말로 하면 될 것 같아? 내가 가서 빼줘야 되는데 빼줄 수가 없으니까. 직진하셔가지고. 팬트리? 좌회전, 쭉 들어가시고. 거기서 우회전, 살짝 우회전. 그다음에 좌회전, 살짝 들어가야 돼. 되게 똑똑해. 두 번쩍만 들어가면 거기 김치, 김치 같은 게 있어요. 두 번째 가져낼. 얘 당장에 찾았어. 아이고, 잘하셨어요. 이게 업소형을 갖다가 쓰네, 이거는. 그거 금방 먹어. 뭘 다 금방 먹어. 뭘 들어도 다 금방 먹는 거야? 뭐 찾으세요? 냄비. 냄비, 냄비는 너 보이는 쪽에서 왼쪽 판발자국 가서 바로 밑에 보면 냄비가 있어. 너 보이는 쪽에서 왼쪽 판발자국 가서 바로 밑에 보면 냄비가 있어. 게임 프로 미션 같다, 여기 있네. 그렇지. 바로 찾더라고요. 음식을 하네요, 여러분. 이 정도면 완전 동기화가 돼 있는데. 그 정도 사이즈 괜찮아요? 한 이 정도면 되겠다. 이만큼은, 아니다. 저 큰 거는 오른쪽으로 가봐. 오른쪽으로 쭉. 쭉 가면 더 쭉 가세요. 그러니까요. 뒤도세요. 거기 보세요, 문 열어보세요. 위에 있어요, 위에. 아, 여기다 조림하면 되겠다. 다시 한번 볼까요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